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리티우먼 니나 S 입니다. 그녀는 1993년 12월 22일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 나이 29살이며 별자리는 염소자리 입니다. 그녀는 동료 폴란드 모델 마르타 보르코브스카와 친하게 지내며 모델링 사진도 함께 종종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170cm가 넘는 큰 키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싱글이며 남자친구는 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를 대표하는 모델이자 소셜미디어 스타이자 인플루언서 입니다. 2015년 12월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팔로워수는 53만명이 넘습니다. 6479개의 팔로잉이 있으며 1668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틱톡에서 틱톡커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틱톡에서의 팔로워는 2만 8천명이 8천명이 넘습니다. 7만 9천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으며 1546의 팔로잉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눈부신 금발의 소유자이며 에메랄드 보석처럼 빛나는 파란색의 깊고 맑고 큰 눈동자를 가졌습니다. 미국 할리우스타 니콜 키드먼을 닮은 듯한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이며 신이 선물로 준 듯한 황금 비율에 글래머러스한 몸매까지 그녀는 탑스타가 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빛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그녀를 응원하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